오늘 아침에 새벽 5시 반부터 와서 기다렸고 이제는 이곳에서 푸바오를 볼 수가 없겠구나 푸바오가 올랐던 나무들 푸바오가 앉았던 벤치나 어떤 침상 그리고 푸바오가 타고 다니던 어떤 플레이봉 그리고 푸바오를 위해서 심어줬던 유채꽃 이런 것들을 푸바오가 못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많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푸바오를 그곳에서 더 못 보는데 제가 이런데 또 팬들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좀 겹쳤습니다